텍사스 스위트 여긴 차이나통이야 바로 아 텍사스 옆에는 차이나야? 전세계를 보고있다 지금 텍사스 옆에 차이나 로 가고있습니다 러시아 옆에 텍사스 옆에 바로 차이나 로 가고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그거 뭐 짜장만 먹었다 여기 이제 여기 화교 학교 있고 중집도 이시간에 안하지 돌아가자 그러면 뭐 없다 진짜 상해거리 좀 있어 아 이거 또 상해거리야 전세계를 하고있네 풍길쪽으로 나갔다 그러면 응 응 봤으니까 응 아이 부산역 아파 천세계라 총각 25,000 어휴 야 이런게 맛있어? 어휴 안 봐도 뻔하다고 어떻게 생겼어 응 응 차이나타운 차이나타운 차이나타운을 나와서 지금 돌아오고있습니다 왔습니다 오 부산역 아파트 뮤직형 세상이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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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식 오 오 오 그래도 오 오 맥주나 한잔 먹어볼 만한 그런 가게가 안보기네 드리기는 뭐 어째 됐든 뭐 카페가 됐든 뭐 엔젤레스 가서 퍼붓잖아 우리 맛있까 아니면 스타벅스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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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커져가 그래 여기 가면 올라가자 올라가자 네? 청소하는데? 영업해요? 끝났어요? 지금 11시까지 지금 몇시야? 하자라 그러면 어 뱅쇼 뱅쇼